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행운이 있지 않나요? 하나, 둘, 셋. 14 라인에서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 색상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피디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날 같은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이폰 14 경품에 1등 당첨됐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올해 2023년 토끼에 맞이해서 새해 복이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목동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A샵 애플매장에 지금 아이폰 14 받으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현대백화점 목동점이에요. 아이폰 애플 14 프로를 산지 한 3개월 됐거든요. 이거 사서 경품에 당첨된 게 아니라 와이프에게도 아이폰 14 프로를 사줬어요. 그런데 여기 카메라 케이스 있죠. 여기 카메라 커버 이게 깨져갔고 에이샵 매장에서 제가 이 커버 9,800원 주고 구매를 해서 아내한테 끼워줬거든요. 그게 크리스마스 경품 이벤트인지 모르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1등이 당첨됐다고. 저는 이게 피싱인 줄 알고 스팸 같은 거. 그래서 저 의심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직접 문자가 오고 또 제가 확인도 했고. 그래서 오늘 지금 1월 16일 A샵에 지금 애플 14 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A샵 매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경품 타러 왔거든요. 아 네. 이거 지금 끼워면 되죠? 아 네. 장품 먹었어요. 2단계. 자, 웅 1,500,000원. 1,700,000원. 4,500,000원. 125,000원. 와, 고맙습니다. 이거네요. 4,500,000원. 4,500,000원. 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감자한 줄 알았어요. 여기 원래 저도 크리스마스 경포인지 모르고 그냥 남양지에 현대아홀을 직접 거기서 등록을 했거든요. 원래 이게 행사에요? 이렇게? 매장에? 네. 이벤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문에요? 와이프도 14%를 사렸는데 와이프가 여기, 이게 14%가 여기가 좀 무겁더라고요. 카메라 커버가 깨지거나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 거기서 소핑을 하다가 이게 깨져서 손이 비어서 거기에 에이샵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고개를 했는데 장착을 해줘야 돼, 부탁을 드렸더니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게 회원가입에 경품, 이벤트를 등록하는지 몰랐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행운이 저한테 혹시 괜찮으시면 사진 좀 두 장만 찍어도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행운이. 어떻게 해서 1등에 되셨네요. 저도 가짜인 줄 알았어요. 픽싱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의심할 뻔하죠. 색상은 내가 몰라서 어떤 색상이 좋은 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색상이라서 아마 자녀분들 드리거나 할 거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프로랑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데 프로도 화이트인데 좀 덜 밝게 나와요. 14라인에서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 색상이시죠. 감사합니다. 화이트 받았어요. 식사. 넌 행운이 있지. 나에게 있는 거 처음에. 선물이야. 자, 뜯어봐. 너무 귀신이. 쫙 뜯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우와. 샛빙이다. 샛빙, 샛빙. 다시 다. 샛빙. 샛빙. 샛빙.